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이 느려서 답답하신가요? 지금부터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인터넷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트가 speedtest.net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속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본인의 IP 주소,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Go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측정을 시작하게 되어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 두개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500메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는 430이라고 나오고요. 업로드는 지금 측정 중이죠. 업로드는 455 정도 나오게 되네요. 소문자 B라고 써있죠. 이것은 비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속도는 나누기 8 해주게 되면 대충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핑이라고 나오죠. 이건 지연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속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5라는 것은 5ms입니다.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은 지연 시간이 5ms이고요. 다운로드는 15, 업로드는 32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속도가 7,8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speedtest.net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에서 인정하는 속도 측정은 해당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측정 툴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법용적인 것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서도 속도가 느리게 나온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통신사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저는 U플러스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고객지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돼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로그인은 해주셔야겠죠.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본인 간단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속도 측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속도 측정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측정 시작합니다. 완료됐죠?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보시면 거의 가입한 속도 가까이 나오죠. 보통 업로드가 더 잘 나오고요. 다운로드는 좀 더 떨어지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 측정은 되도록이면 랜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죠. 와이파이는 이 속도보다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또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거나 할 때는 속도가 더 낮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시간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평균 4.67이고요. 최소 3.57 최대 6.29죠. 이 지연시간이 0이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0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최대 나올 땐 10, 20까지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평균값을 확인을 해보시고 평균값이 10 이하면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나오고 제공속도 나오고 최저 보장속도라고 나오죠. 최저 이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너무 떨어지죠. 보통 7, 80% 이상 떨어지게 되면 통신사에 연락을 하셔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체크를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카드 속도가 느리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랜카드 속도도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0메가 bps죠. 그래서 기가까지는 전부 속도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메가 또는 1기가를 쓰는데 랜카드 속도가 500메가 이하예요. 그거는 랜카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의미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첫 번째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하신 이후에는 랜카드 속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인터넷 속도를 측정을 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지 마시고요. 이 속도 측정만 열어서 이용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에 연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속도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터넷을 실제 사용할 때 속도가 느립니다. 그때는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DNS 캐시를 플러싱해 줌으로써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검색 버튼 누르고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아래쪽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ipconfig.flush.dns라고 씁니다. 이 DNS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접속을 하실 때 여러 군데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죠. 우리가 네이버.com이라고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네이버라고 인식을 안 하고요. ip 주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ip 주소와 우리가 쓰는 문자로 된 주소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DNS 서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이트만 접속하신다면 이런 걸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링크 눌러서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ip 주소와 우리가 쓰는 주소를 매칭시킨 정보들을 전부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그 주소들을 전부 한 번씩 컴퓨터에서 훑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사이트가 적을 경우에는 그걸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겠죠.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링크 하나만 눌러도 전부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정도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DNS 주소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ipconfig 플러시 DNS로 DNS의 캐시를 지워주게 되는 거죠. 플러시 DNS 쓰시고 엔터합니다. 그러면 플러시 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약간은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ip 주소들을 다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DNS의 서버 주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이트에는 DNS 서버라는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그 전화번호부를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부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단 작업표 시절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연결 보기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된 이더넷이 나올 거예요. 이 이더넷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트워킹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있죠. 여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속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 주소를 받게 되는 건데 인터넷 속도가 느릴 경우에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NS 서버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곳을 구글이나 또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곳으로 바꿔줍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8888로 써주면 구글의 DNS 서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조 DNS 서버는 8844로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구글의 DNS 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앞서 한 것들을 다 했는데도 속도가 느릴 때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기존의 속도가 빠른 분들은 구태어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1111로 입력을 하시고요. 보조는 1001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이용을 해보시고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진 곳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느린 분만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키보드의 윈도우키와 R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gpedit.msc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하세요. 그러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컴퓨터 구성에 있는 관리 템플릿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있죠. 네트워크를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 QoS 패키 스케줄러라고 나오게 되죠. 이 QoS 패키 스케줄러를 눌러주게 되면 예약 대역폭 제한이라고 나오죠.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예약 대역폭 제한 창이 열리게 되죠. 지금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사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대역폭을 0으로 만듭니다. 컴퓨터에서는 여러가지 통신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통로를 80%까지만 이용하라고 제한을 두는 건데 이것을 0으로 두게 되면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를 올릴 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 때 서버와 통신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는 말씀이니까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대역폭 제한을 0으로 만들었으면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 값을 변경을 해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윈도우 R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레그 에디트라고 써줍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 H키 로컬 머신 들어가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윈도우 NT라고 나오죠? 이 윈도우 NT, 커런트 버전, 그 다음 멀티미디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로파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네트워크 스로틀링 인덱스라고 있죠? 여기까지 찾아오셔야 돼요. 이 경로값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 경로값을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로틀링 인덱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값이 A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을 46이나 또는 7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16진수의 가장 적당한 값 데이터로 만드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컴퓨터하고 맞는 게 있으면 속도가 훨씬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물론 다 적용을 했는데도 별다른 속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 꽂혀있는 랜 케이블을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랜 케이블 있죠? 이 랜 케이블에 써 있어요. CAT.5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UTP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랜 케이블과 동일한 얘기죠. 이 케이블을 5E 이하의 케이블로 이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제대로 나지가 않아요. 이 랜 케이블은 다이소 같은 데 가서도 전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셔도 5E 기준으로 다 팝니다. 또는 마트 같은 데 가도 다 있죠. 구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5E를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거보다 낮은 숫자 4E, 3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속도가 나지가 않으니까 케이블에 보면 써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숫자는 괜찮겠죠? 5E 말고 5으로 연결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5E로 올려주도록 하세요. 이 5E가 국제 규격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 랜 케이블을 올린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케이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인터넷 속도를 말할 때 속도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의 단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잘 보인다고 하죠. 인터넷도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인터넷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죠. 100메가, 500메가, 1기가 이렇게 보통 3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SK, KT, LG유플러스 3가지의 창을 열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1기가, 500메가, 100메가 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BPS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3사 통신사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BPS와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쓰는 파일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100메가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초당 100메가가 나오는 건데 왜 나는 다운로드, 업로드를 할 때 100메가의 속도로 다운로드, 업로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500메가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반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나는 100메가를 쓰는데 50메가를 다운받는데 30초, 1분씩 걸립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속도에 대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가입을 할 때 말하는 100메가, 500메가, 1기가는 BPS 단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BPS죠.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BPS는 BPS인데 앞쪽에 있는 B자가 대문자예요. 이 B자를 씁니다. BPS가 되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의미를 갖는 데이터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8개의 비트가 모여져야 하나의 데이터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상이라는 글씨를 쓴다고 한다면 시옷과 아와 이응이 합쳐져야 하나의 글씨를 이루죠. 이렇지 않고 모음이나 자음 하나는 의미가 없죠. 여기는 이 하나하나의 비트가 여기 있는 자음 모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8개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인터넷 속도를 말할 때 얘기하는 이 BPS는 비트 퍼 세컨트이에요. 초당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느냐죠.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모든 단위는 바이트 단위인 거죠. 즉, 여기 있는 비트가 8개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도 얘기를 할 때 바이트로 말하면 좋은데 바이트로 말을 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굉장히 느려 보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에서는 속도를 얘기할 때는 이 비트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메가라고 한다는 것은 BPS 단위가 붙는 거예요. 바이트, 의미를 갖는 이 1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개의 비트가 모여야 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이 100메가라는 것은 나누기 8로 해서 나오는 이 숫자가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략 100메가는 12.5메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한다거나 메일로 파일을 보내고 받고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서 접하는 단위로 바꾸자면 12.5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속도 100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속도 500메가는 어떻게 될까요? 500을 8로 나눠야죠. 그러면 대략 62.5메가면 인터넷 속도에서 500메가의 속도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1기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1기가는 대략 120메가 정도가 나오겠죠. 2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100메가짜리를 이용을 하실 때 이거 왜 초당 100메가가 안 나오냐 하시지만 실제로는 12.5메가가 최대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100메가, 500메가 인터넷 속도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죠. 100메가는 초당 12.5메가가 되는 거고요. 500메가는 초당 62.5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인터넷 속도의 기본 개념, 그 다음 인터넷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하나씩 차례차례 테스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